물 좀 마시래, 태호야? 응 아, 그래 태호야 형, 나중에 공연할... 춤추는 거 보러 올래? 춤추는 거 보러 갈까? 응? 형이랑? 형 춤추는 거 보러 올래? 응? 태호는 춤 잘해, 태호. 엉덩이 춤 보여줘 꼼꼼 뵙줘요 응? 꼼꼼 뵙줘요 응? 뵙고 싶어? 신기할 거야, 이거 얼마큼 나오는 거야 응, 응, 알았어 조식이 안 됐어 조식이 안 뱉어? 태호야 이거 좀 그래 조식이 안 됐어 알았어, 알았어 엄마 어디 갔어? 엄마 어디 갔어? 잠깐만, 잠깐만 엄마 어디 갔어? 미안해 물티지기, 물티지기 깨끗해요, 깨끗해 야, 보자마자 모르겠어요 애가 뱉는 걸 굉장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내 애 아니면 저도 가끔씩 안 받고 싶은데 뱉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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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어 너무 많아, 너무 많아 애 아빠 같은 정말 친동생 내 아들 아니면 내 동생 아니면 좀 핸드름이 생긴 거예요 응? 응? 아 2, 2 2 해봐 2 이거 봐, 쌩이 이것만 열리니까 안 되냐 아, 혀, 혀, 혀 가만있어 응